안녕하세요 아트알 입니다 오늘의 냉도는 편안한 냉도에요 고양이는 편안할 때 배를 보인다고 하죠 편안하게 누워있는 냉도를 그리겠습니다 타원으로 두 발을 그려주고요 누워있는 등의 모습을 반원으로 그려주세요 뒷발도 반원과 긴 타원으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꼬리도 그려주고요 이제는 표정을 넣어 줄게요 눈을 그려주고요 오늘도 활짝 웃고 있는 냉도에요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모티콘의 3가지를 올릴 거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하루에 한꺼번에 보실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냉도의 색을 채워 주고요 볼터치까지 넣어주면 오늘의 냉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냉도가 완성되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 였습니다